에너지올릭스 멍션하는 에너지올릭스의 김영문입니다. 지금 저희는 고주파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임페던스에 관한 말씀도 드렸고 전자기장이 펼쳐지는 것에 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고주파는 사실은 변화무쌍한데요. 왜 변화무쌍하냐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고주파하면 고정관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뜨겁게 가열한다. 오늘 설명드릴 가열의 방법으로 고주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비가열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열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는 가열의 문제가 아닌 미세 구조를 어떤 우리 몸의 미세 구조를 전자기적 힘으로 혹은 에너지로 힘이나 에너지로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있는 어떤 미세 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제가 한 8년 전부터 논문을 써서 SCI 많이 올라간 그런 논문들의 내용은 다 이런 쪽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고주파의 가열의 문제는 사실은 일반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익숙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고주파라면 뜨거워진다. 배에 고주파라면 뜨거워지고 편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림파틱 드레이네이지가 잘 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건 익히는 알려져 있는 방법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미세 구조를 변화시키는 고주파의 특별한 능력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고주파의 가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주파의 가열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프리미티브하고 원초적인 방법이 저항가열법이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저항을 갖고 있는 그런 부위에다가 직류전류를 주게 되는 말이죠. 대부분 어떤 차지의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네거티브 차지 있는 게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방향을 틀면서 지나가면서 이 저항값을 갖고 있는 이쪽에서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힛, 열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하는 부위에 열이 생기는 방법. 이걸 이제 우리가 저항가열법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원초적인 방법의 전자기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보시는 것처럼 고주파가 아니라 어떤 중저주파 쪽에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쓰는 곳은 이제 정형외과? 네. 재활의학과 이런데 어디 아파가지고 통증으로 가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중저주파 이렇게 막 이렇게 마사지 해주죠. 요즘은 제가 특정 상품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콜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어디 이렇게 결리고 아픈 데다가 이렇게 붙이면 거의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거기가 온열 효과가 생기면서 또 통증도 없어지고 뭐 그런 효과를 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저항가열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피부 쪽에 의료기기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신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쪽에서 이쪽을 쓰는 경우는 림파액 순환을 촉진할 때 예를 들면 이런 데 많이 부어있는 여자분들 있죠. 여러분들 이쪽에 중저주파를 하게 되면 붓기가 빨리 가라앉죠. 미지근한 열을 만들어주면서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유도가열법이라고 합니다. 유도라는 말은 영어로 쓰면 인덕션이죠. 이거 어디 있죠? 이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에 있죠? 집에 요즘은 가스레인지를 안 쓰죠. 그래서 인덕션이라는 걸 쓰잖아요. 인덕터, 인덕션 이런 걸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까만색 그 판에다가 어떤 특정 주파수에 잘 반응하는 금속 물질 이렇게 올려놓고 버튼을 누르면 인덕션이 되어서 인덕션이 되어서 유도가 되어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국물도 끓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유도가열법을 이용한 겁니다. 얘는 뭐냐면 우리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한 거죠. 코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코일이 있고 옆에다가 여기 코일 근처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걸 거예요. 전기를 걸고 그 안에 어떤 여기 보면 피가열 재료를 여기다 넣어요. 그리고 전기만 이렇게 꽂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전자기장이 여기 다 걸리죠. 이 근처에 다 여기만 이 내부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전자기장이 사실 이 근처에 다 걸리게 되죠. 우리 그 소위 세손가락 법칙 있잖아요. 전기장, 자기장이 90대로 되어 있고 움직이는 에너지의 방향이 또 반대와 또 90대로 되어 있는 이런 법칙에 따라서 이 안쪽 바깥쪽에 전부 다 전자기장 에너지가 걸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쇠로 되어 있는 어떤 도체 물건을 놓고 밖에다가 코일을 놓고 그 코일에다 전기를 이렇게 걸게 되면 안에 있는 이 도체 여기가 빨갛게 달궈지죠. 이게 이제 소위 유도를 한다. 인덕션을 이용한다고 해서 인덕티브 히팅 방법입니다. 유도 가열법 역시 이것도 정형외과나 재활외과과에서 많이 쓰죠.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의 몸은 어때요? 이건 지금 금속 그 이렇게 판인데요. 사람의 몸 다리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원래는 도체적인 성격 반도체적인 성격을 다 갖고 있죠. 전기가 흐르죠. 우리 발에 발에 전기가 흐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코일 같은 걸 감아 놓고 실제적으로는 코일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래핑하는 장치가 있죠.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감싸 놓고 거기다 전기를 주면 여기 전자기장이 이렇게 다 걸리죠. 맥스웨 방정식을 이용해서 전자기장이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 짓도 안해도 다리가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통증 같은 게 있을 때 이런 방법을 쓰면 통증이 많이 줄죠. 이게 이제 유도가열법입니다. 인덕션 또 우리 집에서도 쓰는 인덕터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유전가열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되게 이상한 현상인데 그림 하나 보실까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나무를 이렇게 쟁여놓고 사이사이에 여기 보시면 금속으로 된 판을 연결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보이시죠? 하판에 나무를 이렇게 쭉 놓고 판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 사이에 음 나무하고 나무를 붙이는 본드를 붙여 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자 얘는 금속이니까 도체죠. 나무는 부도체인데 얘를 통째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큰 코일이 있는데 거기다 얘네를 쓱 넣어요. 그리고 전기를 걸면 요 금속판하고 금속판하고 금속판 금속판 금속판에는 전기장이 걸리죠. 에너지가 걸리죠. 그렇지만 얘네는 부도체잖아요. 나무는 나무는 부도체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맥스웰 방정식 네 번째 공식 생각나시나요? 이렇게 금속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전자기장에 에너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체가 끊어져 있는 부위 요기 그죠? 요 부위에도 전자기장이 걸린다는 걸 우리가 맥스웰 선생님이 1800에서 말에 네 번째 공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여기도 에너지가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금속판하고 금속판 사이에 부도체를 아무리 넣어도 여기에 에너지가 걸리면 이 안에도 에너지가 걸립니다. 그걸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유전가열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하고 나무인데 본드에서 그 사이에 접착제를 해놓으면 위에 금속으로 전기만 가열하면 에너지가 전달돼서 그 본드가 흐물흐물하게 열이 나서 나무하고 나무는 합판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게 이제 합판 만드는 방법인데 여러 개 나무에 겹을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이렇거든요. 사람이 자, 사람은 아까 제가 그렸던 이 곳에다가 저 에너지올룩시스를 지금 하고 있는 김영문을 여기다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놔요. 저는 이온으로 대부분 제 몸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NaCl 이거 분리하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나눠지잖아요. 우리 몸은 대부분 물하고 물도 마찬가지죠. 얘도 극성을 띄고 있죠. 극성을 띄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제 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양쪽에 교류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류전류를 흘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양쪽에 걸릴 거예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걸리죠. 여기 김영문이 있어요. 근데 교류전류를 걸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6MHz의 교류전류를 걸면 어떻게 돼요? 1초에 600만 번 더하기 빼기 위치가 바뀌죠. 그러면 우리 이온들 우리 이런 이온들 어때요? 얘네들도 더하기 빼기가 계속 바뀌죠. 그죠? 바뀝니다. 처음에 여기가 플러스면 NACL 입장에서 클로라이드가 이쪽으로 갔다가 소짐은 이쪽으로 가죠. 소짐은 이쪽으로 가고 일반인들은 나트륨 이렇게 얘기하는데 암튼 나트륨은 이쪽으로 가고 클로라이드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가 포지티브고 여기가 네거티브면 근데 이 방향이 계속 바뀌면 우왕좌왕하죠. NACL 입장에서 여기로 가려고 그러면 또 절로 가야 되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1초에 6MHz 600만 번 교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멈춰 있죠. 1초에 600만 번 왔다갔다 하려고 하면 이게 바뀌겠어요? 바뀔 기회가 없죠. 안 바뀌죠.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60Hz면 어떨까요? 60Hz 우리 정격전압 우리 콘센트에 나오는게 60Hz잖아요. 대한민국은 60Hz로 걸면 1초에 60번 바뀌는 거니까 대충 바뀌는 이온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럼 이온들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면 뭐죠? 바뀌면 로테이션 하죠. 분자나 이온이 로테이션 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로테이션 할 에너지 라고 해요. 회전 운동에 의한 열 에너지 그래서 여기서 열이 나요. 기명문을 여기다 이렇게 가둬놓고 전기를 양쪽에 60Hz로 돌리면 제 몸에 엄청난 열이 생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전가열법인데 원래 유전가열법은 부도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무랄지 이런 거 우리 도체는 당연히 되고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유도가열법처럼 이건 당연히 되고요. 부도체에서도 된다. 이게 이제 유전가열법입니다. 이 현상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실 수 있는 거는 써마지 팁에서 보실 수 있어요. 써마지 팁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핸드피스 팁이 있고요. 요 끝에 무슨 막이 하나 붙어 있죠. 필름 좀 유식한 말로는 폴리, 아크릴, 아마이드 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 멘브레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부도체입니다. 얘 부도체예요. 부도체 그리고 어때요? 사람의 피부는 극성을 띄고 있죠? 대부분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습니다. 젤 위에 피부 젤 끝에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죠. 차지를 띄고 있는데 써마지 팁을 딱 갖다 대면 어때요? 요 부도체가 하나 껴 있죠? 나무, 하판처럼 그래서 여기다가 전기에너지를 빡 주면 얘를 통해서 점핑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이렇게 유전가열을 유도해 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한 게 써마지 팁입니다. 부도체 멘브레인 하나 깔아 놨죠? 이게 유전가열 뿐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써마지에서는 조금 다른 게 써마지는 6메가로 흔들리죠? 교류 전류가 바뀌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60Hz 정도 흔들릴 때는 전기적인 진동수가 그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써마지처럼 이렇게 6메가 헬치로 엄청나게 많은 혹은 40메가 헬치 1초에 40메가 번 바뀌어요. 이게 왔다 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쌍극자 운동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거는 조금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전기에다 놓고 굉장히 많은 헤르츠의 진동수가 높은 헤르츠의 전기 교류 전류를 바꾸기 시작을 하면 6메가 40메가 이런 거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온이 로테이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너무 많이 바뀌니까 멈춰 있죠. 멈춰 있어요.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극성을 갖고 있는 다이폴 이라고 하는 다이폴 입니다. 다이 라고 하는 건 두 개라는 접두사죠. 폴이라고 하는 건 극성이죠. 쌍극자라 그래서 극성을 띄고 있는 어떤 분자 든 이온이든 얘네들이 너무 많이 빨리 바뀌면 돌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요. 얘네가 그냥 모멘텀만 갖고 있어요. 에너지만 갖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다이폴 모멘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이용한 것이 썸아지가 되겠습니다. 6메가 헤르츠죠. 그럼 예를 들면 튠페이스 어때요? 튠페이스 40메가 헤르츠죠. 40점 블라블라 메가 헤르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주파 1메가 2메가 하고 전혀 다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나중에 한번 이런 거 특집으로 한번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주파를 조직에다가 이렇게 딱 걸면 사람한테 딱 걸면 여기가 포지티브고 여기가 네거티브라고 보면 극성이 헤르츠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죠. 폴라리제이션 현상이 생깁니다. 더하기 빼기에 어떤 이온이랄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바뀌게 되는데 쌍극자 회전 얘가 뭐냐면 아까 다이폴 모멘트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많이 빨리 바뀌면 바뀔 돌아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죠. 여유는 없지만 어때요? 에너지는 갖고 있어요.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갖고 있죠. 이걸 우리가 나이폴 모멘트라고 하는데 로테이션을 실질적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미시세계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상상으로는 잘 안 돌아갈 것 같죠. 에너지만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한 장비가 대표적인 게 튠페이스입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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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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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나의 50 먹어서 이게 뭔지 알겠습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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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